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저 친구들을 내 손으로 모두 날려버려야겠어 지금 추미애 장관의 머리를 꽉 채우고 있는 생각은 오직 윤 총장 제거뿐일 것으로 봅니다 다른 고려사항들은 일체의 눈에도 들어오지 않고 귀에도 잡히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내일의 일도 훗날 책임을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지금의 추미애 장관에게는 일체의 고려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법무부와 검찰의 격돌입니다 1월 23일 날 조국 아들에게 조국의 부탁으로 허위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를 둘러싸고 청와대, 법무부, 그리고 검찰이 격돌하게 됩니다 1월 23일 날 오전 9시 30분 최강욱 비서관 기소를 거부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제치고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지금은 인사 이동이 됐습니다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기에 이릅니다 1월 23일 날 저녁에 법무부는 송경호 차장검사가 직속상관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성인 없이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한 것에 대해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다 그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제 성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부임정결구정 등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송경호 차장검사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그런 입장을 청와대 법무부 이성윤 지검장이 함께 그냥 송경호 차장을 공격하는데 그 송경호 차장 뒤에 있는 검찰총장을 향한 그런 비수를 날리게 됩니다 결국 청와대 법무부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최강욱 비서관 불구속 기소권을 계기로 해가지고 아예 이번에 윤석열 총장을 밀어내자 이런 계획에 합의를 한 것처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추미애 계획 합법인가 불법인가입니다 1월 24일 오후 7시 법무부는 적법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를 하면서 감찰 착수 검토라는 그런 내용을 기자들에게 알립니다 근거는 지검장은 검찰청 사물을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검찰청법 제21조 2항 내용입니다 기관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권한을 진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러나 대검은 분명히 밝힙니다 적법한 절차였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의 기소 요구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거부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송경호 차장검사가 전결 기소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 지식을 별로 갖고 있지 않는 제3자 입장에서도 기관장인 검찰총장이 밑에 부하가 계속 거부하니까 그냥 전결 지시를 내려가지고 송경호 차장 움직이는데 그거는 뭐가 문제가 있냐 불구속 기소가 합법적인 이유는 아주 몇 가지를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불구속 기소는 차장검사 전결사안이다 둘째 검찰총장의 결심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는 전혀 문제가 없다 셋째 이상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의 최강욱 비서관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 계속 기소를 막을 목적으로 지시를 안 따랐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감찰 대상이 되는 거죠 상사의 명령이 불복 중이었으니까 네번째입니다 법무부는 개별 사건의 기소 여부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검사 비리도 아닌 사건을 두고 법무부가 감찰하겠다는 그 자체가 지금 올 건이다 이야기죠 법무부가 완전히 그냥 하부기관으로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질문은 법무부와 청와대의 무리수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는 2021년 7월입니다 그 이전이라도 하루속히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야겠다는 생각에 집권 세력의 핵심 인물들이 꽉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때로는 강박관념에 아마 시달리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 친구를 쫓아내야 되는데 저 친구를 쫓아내야 되는 거죠 특히 주매 장관은 윤석열을 몰아내야겠다는 생각 그 이상 이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특별히 현재의 문제에 지나치게 골몰하는 스타일의 인물들이 있죠 후일, 미래를 생각하면 좀 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너무 이렇게 골몰해가지고 자기 파괴적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감찰했을 겁니다 현명한 사람 같으면 자신의 의사결정이 미치게 될 현재 뿐만 아니고 미래에 대한 장단기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서 현재의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완전히 또 다른 부류는 그냥 현재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써버리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죠 이런 경우는 애정관계와 개입된 연인관계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죠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다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냥 서로가 파괴될 수 있는 정오심에 가득 찬 의사결정을 내려가지고 폐가 망신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심리학자들은 이 같은 것을 두고 터널 시야 현상이라고 부르고 영어로 터널 비전 이펙트다 이렇게 부르죠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하나의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다른 관점들을 배제한지 오직 하나의 관점에서만 세상과 현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터널에 들어가게 되면 터널 밖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시야가 제한된 상태를 우리가 터널 시야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정오심이라든지 미움에 갇히면 안 되는 거죠 욕심에 지나치게 갇히도 안 되지만 정오심 같은 데 갇히게 되면 감정적인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추미애 장관을 포함해서 지금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상태가 일종의 터널 시야 현상에 빠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걸 못 보는 겁니다 검찰은 적이고 검찰총장은 제거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성일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없는 겁니다 검찰을 미워하고 윤석열 총장을 정오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뿐인데 자기가 선택한 생각인데 이걸 본인이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좀 더 유연한 관점에 사과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이제 힘들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위험이 남자비가 제자비가 된다 우리의 속담이죠 남을 잡으려고 하다가 남을 망치기는 커녕 자기를 잡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남을 해치려고 하는 게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도려 자기가 화를 입게 되는 것이죠 추미애 장관의 은행을 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오래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짓과 불의를 자꾸 행하려 하기 때문이죠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고 그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게 되는 거죠 남자비가 제자비가 된다 지금 필요한 조언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두고 보시죠 남자비가 제자비가 된다는 말이 맞아들은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